미적분들 기회네 기회 당연히 포탄하고 가겠죠? 웃길라그래 원래 표정이 저래요? 운놈아 아니에요? 웃길라그래요? 그러시는거 아니에요? 우리가 푸으으욱뚫 웃는거 아니에요 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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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저구나 그냥 이건 게임을 떠나서 진짜로 진짜 누나 너를 사랑해 너는 진심이야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웃겨요 이렇게인데요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게임을 떠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외신이 오늘 막 놀았네 한 번은 안 받아치네 예지씨 진짜 한 번도 안 받아치네 받아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 아파보여 얘가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받아줘야 여기까지 튀어나오게 했죠 정록아 대만 알지 사랑해 똥끼 목걸이인가요 내가 오늘 노래서 많이 노래서 진미가 화사함을 느꼈다면 난 노란티를 입은 걸로 만족해 앞으로도 널 만날 때는 항상 노랗게 하고 다닐게 내가 노란 옷을 입는 만큼 우리 지웅이 사랑해 더 가네요 오늘 밤 잠옷은 노란색인가요? 미설이 무리할지 들었지? 들었지? 안 못 들었죠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너무 좋아해 여리씨 눈 봐야죠 모르기만 했는데 여리씨 웃으면 바로 지금 웃겨 웃겨 웃겨